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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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troot determining 알코야 충전 좀 해라 가져다 어? 코트 오빠예요? 어? 오빠? 코트님이예요? 어? 네네네. 어? 베이비. 오하. 니르하. 오하. 망가 망가. 나 지금 1총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실래요? 아 짭이야? 미리 오케이 오케이. 2개 연. 아 짭이야? 아 짭이구나. 10개면 짭이라고? 아 진짜? 고수하긴 바랍니다. 방송 중이세요? 오빠 저 내일 골든벨 나가는데. 우와. 진이다. 진이네. 춤 좀 보여달라고요? 아 저 지금 리액션 해야 돼가지고 좀 리액션 좀 할게요. 다시 미치게 해서 너무 미치게 해서 내가 왜 이러는 짓이 날아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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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. Ŝ What's happening ывal 음 음 난 오늘 날만 수고하자 오늘 날만 수고하자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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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사람은 아니에요 노래 불러준다고? 아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코트님 너무 착하시네요 아니 집이 꼬라지가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코트님 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춤을 되게 잘 봤어요 춤을 굉장히 야무지게 이렇게 추시더라구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난입니다 장난 장난이구요 하하하하 꼬꼬까까 아무튼 저도 굉장히 봉보미를 응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잘 보고 있구요 노래를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방송하는 시간 맞아서 보미님 방에 놀러왔는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미씨 보미씨 행복하세요 하루가 가는 소릴 들어 너 없는 세상 속에 너 없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아무리 비원해도 내 안에는 봉중 살아 응디준만 응디준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꺼내어 보다 잠들어 여기까지 하하하하 여기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미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미씨 한번 춤 한번 예 댄스 아까 뭐 그런 이상한거 말구요 예 아까 그런거 말고 좀 야무진거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부탁드려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꺼 소리 꺼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거 보여주시고 바로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미님 하나 둘 셋 뿅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? 응 제가 살구송 불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참미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퇴각해주세요 도망가겠습니다 네 코코 까까 여러분 아쉬운대로 응대준이라도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춤을 못봤던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채곰이 3인 별풍선약을 딱진 2천개 나있다 와 뭐야 이렇게 많이 쏘세요 아 나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영부인은 클라스가 다르네 공주에 못 이기겠네요 더러움이 더러운 수시로 보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젖잘싸 고민이 너무 감사하며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뵐텐데 인사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뭘 또 볼일이 있으면 인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